오늘은 여러분께 강유진대위의 훈련병 고문사건에 대한 최신 근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훈련병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날짜는 2024년 5월 23일입니다. 그런데 훈련병에게 부당한 얼차려를 지시한 강유진이 소환조사된 날짜는 2024년 6월 14일로. 아주 화끈하게 3주짜리 휴가를 보내준 국방부와 경찰일동은 강유진이 변호사와 입을 맞추고 진술하길 바랬던 걸까요? 2024년 6월 14일 강유진은 소환조사되었는데 갑자기 2024년 6월 21일 강유진은 구속되게 됩니다. 구속이 된다는 건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어서 시켰다는 건데 사건이 발생하고 4주 뒤에 구속을 때리는 수익경찰들의 멋진 행동을 보실 수 있으며 경찰은 강유진이 걱정돼서 친위판사들이 이동하는 내부동선으로 강유진을 출석시키자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으며 온 언론에서는 강유진이가 잘못없다고 쉴드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경찰이고 국방부고 언론이고 그냥 여자가 가해자니까 벌벌 떨면서 쉴드를 쳐주는 꼴이 우습지 않습니까? 또한 이중대장은 자신이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간 지 이제 10일밖에 안 된 훈련병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완전군장을 싸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한국 여자는 훈련병이 쓰러진 뒤 어머니와 전화할 때도 죄송하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고 빈소에 찾아오지도 않았으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갑자기 사죄드리기 위해 찾아뵙고 싶다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사과 한 번 없던 이 한연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그제서야 사죄를 운운하며 아나는 부모님께 사죄했다라며 주장하며 구속을 피하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죠.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는 강유진의 모습을 보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여성들은 강유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에 강유진이 구속되었다는 기사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여자들은 여자라더니 남자였네라면서 알고 보니 남자가 잘못했다라고 물타기를 하고 있으며 여자가 했다더니 아니었나 보네 라는 식으로 진짜 사진만 보고 남자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촌극 코미디를 펼치고 있죠. 지들도 fm리스트같이 언니아들이 탈코르세 타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남자 같아 보이는지 여자 맞다고 해도 의심하는 모습이 웃기지 않습니까? 고유정 때처럼 엄벌하라 피케 시위한다고 김유진을 걱정하는 한국 여성들. 그녀들의 태도를 보면 어째서 온 나라가 나서서 강유진을 보호해주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여자들이 대놓고 살인마 강유진과 고유정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감히 여자를 처벌하고 구속하겠어요? 심지어 실제 여군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그래도 한나면 맥스였는데 지금 한계 뚫고 더더욱 혐오스러워진다. 군대 와서 하는 일 없이 군칭 쓰나 즐기는 주제에 니들이 뭐 군인이라고 난리를 치는 거야? 제발 한남 군인들아 주제를 파악해 니들이 아무리 여군여군거리고 비하해도 전쟁나면 여군들이 니들 지휘관이니까. 나는 훈련소 때 여군들 체력 더 기르고 강해지라고 남군보다 더 군장 무겁게 싸라고 그랬는데 다들 남자보다 더 군장 무겁게 쌌거든. 난 군장 메고 팔굽혀펴기 엎드려 뻗쳐 달리 존나 했음. 이라고 말하며 여군들은 훈련병 들이 받는 고문보다 더한 악조건에서 군생활을 했다 주장하는 여군들. 그러면서 우리 여군들은 시원하게도. 남군들 다리 안 쳐다물고 있냐 존나 쩍벌하는 거 개꼴 보기 싫어 우애애애애. 그거 기억치에 짝아서 그런 거고 하체 근육 없어서 그런 거임. 이라면서 남자 군인들 시원하게 뒷담가는 우리 여군들이 보이시죠? 남자들이 여자 징병 왜 안하냐 말하는 걸 징징이 새끼들 돈 안 들고 도움 안 되는 짓 존나 잘한다고. 대놓고 남성들을 욕하는 우리 여군들. 참 대단한 여군들 납셨다 그쵸? 오늘 저는 꼬라지 보고 있으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여성들의 이야기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화병 날 때 마시는 박카스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군보다 여군이 더 무거운 군장 싼다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제가 사진을 찾았어요. Magazine 우와